배가 없으니까 2배 터져디 자 난리가 보다 자 수요일 생방 1분은 트레이지 타임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네? 아 진짜로 짜증나게 조티어 15배 자 우에 15배 꽂혔습니다 자 쭉쭉 가야됩니다 자 연구구라면 터져야디 디디티 15배 와디요 좋습니다 자 우리 태준 동무 어서오시라요 자 아주 많은 동뽀들이 아주 찾아봐주시고 있구만 기래 자 아